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아! 오늘은 할로윈 호박을 꽈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이는 잠시 지나가있고 칼질할거야. 딸이 깨줘. 일단 호박의 머리부터 한번 꽈보도록 할게요. 곱타이가 부르셨어. 호박이 속이에요, 속. 몸에 물이 떨어져요. 이제 이 속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중인데 달로 다가왔다 갔어요. 도대체! 어떤데? 잘 탔어? 어! 으악! 냄새가 맛있네 했는데? 맛있는 냄새야? 안에 그걸로 호박도 못하나? 이건 아닌데. 그걸로 호박도 못하나? 네. 아, 원래 그걸로 깜짝이란거지? 호박 수업으로 넘어가야지. 이씨. 그걸로 족거래요. 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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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려나고 있어요! 솔채! 달려나고 있어요! 달려나고 있어요! 달려나고 있어요! 달려나고 있어요. 이디 Banks! 계단을 미친 들이들이. 시대에서 나아온 다음에 있다. 르바이트tr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라고? 꼬박꼬박? 맛있어, 몰라. 뭐하지?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먹으면 밥 달라는 빅빅이지? 응. 자, 완벽하게 저걸 다 팠습니다. 이제 뚜껑을 다시 닫아주고 뚜껑도 짜려볼까? 궁금해? 멋지? 재고 랜턴을 그려서 한번 파볼게요. 얼굴. 짠! 보이나요? 재고 랜턴 같죠? ㅎㅎㅎㅎ ㅎㅎㅎㅎ 짠! 보이나요? 비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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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쫄았다. 깜짝만 했다. 머리 집어넣었다. 머리 집어넣었다. 머리 집어넣었다. 귀여워. 고구맛. 소금. 하늘. 야채. 물이. 소금. 물이. 물이. 소금. 물이. 고구맛. 뚜껑 넣을까? 어? 뚜껑 여길 것 같은데? 지갑? 몰랐다 뭔지 모르지마 집 뚜껑도 못다 아 찍고있다 찍고있다 얼굴은 방향이라도 괜찮아? 어! 예쁘라고 싶어서 자 어서 올게 놀자 이거 계속 거기 있는 건가? 진짜 신기하다 뚜껑을 읽어 뚜껑 다 될거야 뚜껑 다 될거야 어디 뺐어? 어디 났어 뺐어? 어디서 뺐지? 먹고 싶은데 뚜껑을 읽어 행동 분부하다 대박이다 이게 바로 행동 분부가 엘리지 몬트 뚜껑이나 먹으면 좋겠다 뚜껑을 읽어 라떼 열심히 끓여 먹고 있다 ini 뚜껑을 읽어 엘리지 뚜껑을 읽어 준비 뚜껑을 읽어 어머니 끝